런던으로 옵니다. 런던으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을 합니다. 당시 최고 기록이었어요. 아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잉글랜드에서 가장 비싼 선수였어요. 퍼거슨 감독이 저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막 인수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겠다! 막 이뤘던 시절에 게스코인이 나와가지고 다 설득을 해 놓은 거예요. 아! 심지어 게스코인이 간다고 구두 합의까지 해요. 아! 맨유에 가겠다? 맨유에 가겠다. 자기는. 이제 퍼거슨 감독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자기는 이제 휴가를 가요. 휴가에 휴가제에 가가지고 신문을 딱 펴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거지. 아하하하하하하 그 당시 토트넘의 회장이 어빙스콜라라고 되게 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게스코인한테 가가지고 20배가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연봉이. 아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면서 토트넘에서 기존에 받던 연봉이 20배를 더 준다? 와. 계약금을 또 시게 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게스코인은 뭐 구두 맨유와의 구두 합의 이런 거는 안중이 없어 그냥.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른 몸에 아이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보면은. 티슈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잘 접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옷 같은 것도 가지러니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이 친구도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 화장실에서 항상 수건도 갰다가 또 갑자기 딱 해치고 다시 개고. 다시 개고 이런 게 있어요. 아 갈비탕. 갈비탕입니다 갈비탕. 예. 요게 여러분들 7월 16일날 초복인 거 아십니까? 사실 요렇게 좀 습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사실. 기럭 떨어지고 이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끓여서 드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섞고 그냥 얘만 넣고 그냥 불만 하면 돼. 이렇게 밀키트가 잘 나와요. 밀키트 안 먹어봤어요? 밀키트. 아빠 곰탕. 아빠 갈비탕. 이거 그냥 치면 나오는 거야? 네. 그 링크 지금 고정 댓글에 해놨거든요. 저기 링크 저기 해놨는데. 저 달순일 라이브 말이죠. 요거 저게 최저가의 무료배상에 때까지 있거든요. 댓글창 구매 링크 딱 들어가시면 무배까지 됩니다. 이제 한번 세볼게요. 저 하나. 여섯 개 있습니다. 오 진짜 많네. 밀키트인데. 이게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만 100만 그릇.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200만 이상이 판매된 거래요. 되게 유명하대요. 아빠 곰탕. 아빠 갈비탕이. 예. 이게. 백잎이래요. 다른 데는 이렇게 갈비도 여러 부위가 있잖아. 근데 이게 좀 뭐 사이드 쪽 짜투리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이게 아빠 갈비탕인데. 갈비 부위를 엄선해가지고 백잎이라고 하는 거래네. 고급, 고급 갈비래요. 아니 밀키트는 안 먹어봤어? 나 사실. 형 음식 안 하지? 아니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누가 음식이야 집에서? 너 와이프하고 장모님하고. 와 이 형. 와 남자네. 내가 수소동 개스코인이지. 아니 근데. 제가 레드재민 볼 때. 이번에 보니까 축구 감독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이 형 축구 얘기를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것도 막 감독들과 전술 얘기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래서 여러분들 레드 형이. 또 책 하나 또 썼대요. 뭐 번역 하나 했댑니다. 정확하게 번역입니까? 번역입니다. 누가 쓴 거 번역했습니까? 아 일본의 저 같은 놈이죠. 이런 책을 썼어요? 저 우리 또 출연자인데. 그래도 여러분 대놓고 홍보 한번 해드립시다. 네. 차세대 축구명장 36은 36명? 네. 36. 이렇게 많아 명장이? 그렇대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젊은 감독을 소개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젊은 감독들. 네. 젊은 감독들. 감독들의 뭘 소개한 거예요? 어. 이 감독이 추구하는 뭐 철학이라든가. 게임 모델은 어떻게 되고. 전술 이야기도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네. 전술 이야기도 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이. 이제. 대부분 다 코치들. 응. 코치 아니면은 감독. 이런 친구들. 지금 예를 들어서. 리버풀의 이제. 클럽 바로 아래에 있는 친구. 레인델스. 이런 친구들이 어떤 그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 친구가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그걸 36명이나 했다. 이 책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게 분데슬리가에서 지금 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감독들이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들 뭐 남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있는 친구들도 지금 소개돼 있어서. 아 그러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미래 레전드. 라리가의 젊은티. 분데슬리가 혁명가들. 세리아의 카리스마 주도자들. 유럽밖에 저평가 블루칩. 그렇죠. 고생은 했겠네. 장담은 못하겠는데.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해설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 알아요. 저희가 써먹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차세대 축구 명장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선수의 존재라고 할까. 사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축구사의. 자 폴게스코인. 그 폴게스코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이러한 재능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넘치는 재능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혹은 어 뭐라고 할까 말년이 너무나 괴롭고 처참한 힘든 뭐 알콜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받은 그야말로 천재인데 매우매우 슬픈 안타까운 천재 슬픈 천재 예전에 그 그런 짤 있었잖아요. 이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뭐 유머 한 스푼 뭐 욕심 한 스푼 뭐 이렇게 그런 거 짤 있었잖아. 어 맞아 기억난다. 게스코인은 만드실 때는 이제 축구 재능을 이렇게 병으로 쏟아먹고 해가지고 와라 와장창 들어가고 다 차니까 이제 딴 걸 넣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제력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늘 자리가 없었던 거지 해가지고 그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야. 와 레드형 표현 진짜 기가 막히다. 축구 재능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려다. 어이구 다 쏟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다 아이 쏟아졌는데 이거 그래서 다른 걸 자제력이나 인대력이나 배려라 사회성 사회성 늘 자리가 없는 거 이야 이거 인정합니다. 이야 굉장히 서사적인 관점에서는 잉글랜드 역사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오늘 게스코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영국축구 사랑해 진짜. 사랑으로. 영국축구 그래서 뉴캐슬 출신이에요. 네. 뉴캐슬 아래 게이트헤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어 어려서부터 거기서 뒷골목에서 축구하다가 어려서부터 축구 신동이었어. 그래서 동네 막 지역 신문에도 막 이렇게 나오고 신동났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15살 14살 이럴 때부터 이제 뉴캐슬에서 잡아갔고 어 17살 때 프로로 데뷰를 했습니다. 경기 중에 막 통통 튀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이만기 천하장사 시절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강호동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아 그 유명한 영상이 있죠. 막 나대 막. 그러죠? 나대지 마라. 맞지? 그런 게 유명한 영상 하나 있죠. 여튼 게스코인도 그런 게 측면이 있었다. 워낙 좋은 재능이지만. 이제 저 사진은 굉장히 유명해요. 저때 이제 한창 뉴캐슬에서 진짜 신동같이 태어난 그 혜성같이 등장한 게스코인이 막 나대니까 저 윈블던의 비니 존스잖아요. 그 영화명으로. 유명하지. 비니 존스가 경기 선수 터널 입장하기 전부터 계속 이게 찍은 거야.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대. 딱 와서 야 나 비니 존스다. 나 비니 존스다. 나야 나. 나다. 너 이따 나가서 봐. 나가서 봐. 계속 이러면서 나갔대. 그래서 비니 존스의 저때 이제 그 미드필더로서의 책임이 게스코인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였던 거예요. 전술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이제 태클하고 막 하다가 이제 게스코인이 좀 나불대니까. 딱 와서 흥! 그래서 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뉴캐슬에서 스타 이제 신인 올해 뭐 영플레이어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다가 런던으로 옵니다. 런던으로.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을 합니다. 저때 이적할 때 이적료가 200만 파운드여서 당시 최고 기록이었어요. 아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잉글랜드에서 가장 비싼 선수였어요. 21살. 근데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이제 저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옆에서. 왜냐면은 퍼거슨 감독이 저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막 인수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겠다. 막 이뤘던 시절에 게스코인이 나와가지고 가서 다 설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8년? 네. 그러면은 퍼기가 86년 정도부터. 86년부터 잡았죠. 그러면 초창기 때 막 그때 원래 막 맨유에서 경질 위험도 있고 막 리빌딩 할 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게스코인에게 오파를 때렸었다는 거야? 아 맨유하고도 연결이 있었구나. 그래서 심지어 게스코인이 간다고 구두 합의까지 해요. 아 맨유에 가겠다? 맨유에 가겠다. 자기는. 이제 퍼거슨 감독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자기는 이제 휴가를 가요. 아 맨유에 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여름휴가 가서 내가 휴가 갔다 올 테니까 이제 갔다 오면은 행정 서류 절차 하고 합시다. 폴. We can do it. Together. 이렇게 딱 했는데 휴가지에 가가지고 신문을 딱 펴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지.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당시 토트넘의 회장이 어빙스콜라라고 되게 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어빙스콜라가 게스코인한테 가가지고 연봉도 많이 올려주고 아까 그 주급 120파운드라 그랬잖아. 연봉이. 근데 그게 거의 2500파운드로 올라. 아. 그러니까 20배가 그냥 올려버린 거야. 연봉이. 아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면서 토트넘에서 기존에 받던 연봉이 20배를 더 준다? 20배를 줘. 20배를 줘. 그러니까 얼마나 게스코인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재능이었던 거야.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계약금을 또 쉬게 줘요. 계약금을. 세게 줘가지고. 그래서 게스코인이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그 다음에 형은 또 뭐 사주고 뭐 이렇게 여동생 뭐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펑펑 써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게스코인은 뭐 구두 맨요아의 구두 합의 이런 거는 안중이 없어. 그냥.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른 몸에 아이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나중에 실제로 정신 질환 그런 판단이 나와요. 진단이 나와요. 실제로.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같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친구가 눈앞에서 차에 채워서 죽는 모습도 보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게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불을 다 켜놓고 자야 돼. 그리고 강박이 되게 심해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보면은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요즘 그 인기 있잖아. 거기서 보면은 우영호도 티슈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잘 접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옷 같은 것도 가지러니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이 친구도 그런 강박이 있었대요. 화장실에서 항상 수건도 갰다가 또 갑자기 딱 헤치고 다시 개고 다시 개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게스코인 하면서 이제 찾아본 건데 강박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강박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래요. 그게 강박장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질환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본 사회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 친구한테 뭐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면은 너는 뭘 주고 이런 거 거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퍼거슨 감독이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아 그렇지. 이 친구 어떤지 그냥 플레이만 보고 그렇죠. 너무 천재 같으니까. 저렇게 어떻게 규격이 없는 축구를 하지? 이런 거잖아 사실. 게스코인의 플레이라는 게. 그래서 토트넘에 가가지고 이제 스콜라 회장이라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다 끝나고 이제 일단 너 런던에서 지내야 되니까 너 집 구할 때까지 그 내가 최고급 호텔을 잡아 줄 테니 네가 집을 구할 때까지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 스콜라 회장이 자기 신용카드를 줘요. 이거 갖고 가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법카를 줬구나. 법카를 줬지. 법카를 받고 호텔로 가다가 낚시를 되게 좋아했대 얘가. 낚시. 그래가지고 낚시옥품점에 들러서 거기서 제일 비싼 거를 다 샀대. 그리고. 아니 회장이 뭐 하라고. 난 생각해. 법카를 줬는데 낚시옥품을 샀다. 난 사실 이 자체가. 그래서 낚시옥품 사고 호텔에 갔던데 호텔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친구들 다 불러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술을 마셔.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샴페인이라는 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태어나서 샴페인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맥주만 마셔봤는데 샴페인이 뭐야. 야 맛있어. 야 시켜 시켜. 해가지고 돈베리뇽을 시켜요. 어머. 돈베리뇽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사흘 동안 38병을 깝니다. 어머. 돈베리뇽을 사흘 동안 응. 사흘 동안 38병을 깝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술 먹고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리고 해가지고 사흘인가 나흘째 이제 쫓겨나요. 호텔에서. 그러니까 자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이제 퍼거슨 감독은 놓쳤고요. 여하튼. 그렇죠. 퍼거슨이 나중에 되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게스코인 그때 메뉴 왔으면 달랐을 거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 관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개판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게스코인이 퍼거슨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리오퍼디난드는 도핑 도망가고 에리칸토나는 환중 2단 엽차기하고 라이언깅스는 제수씨하고 등굴고 뭐야.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당신 선수들이나 신경 써. 왜 나갖고 물고 늘어줘.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뭡니까. 90 아 이제 이탈리아 월드컵. 그래서 8889 시즌 토트넘으로 가고 89, 90 시즌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최고 스타가 돼요. 응. 잉글랜드 최고 스타. 해가지고 89, 90 시즌에 토트넘이 무려 3위를 합니다. 아. 무려 3위. 무려 3위를 하고. 그전까지는 그런 순위가 없었는데 게스코인이 멱살 잡고 하드킬이 한 거잖아요. 들어와가지고 했고 그리고 90년 여름에 이제 대망의 이탈리아 월드컵에 나가죠. 이탈리아 월드컵에 나가서 거기서 게스코인이 진짜 그냥 잉글랜드 축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돼요. 맞아요. 90년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갔어요. 잉글랜드가 4강 올라간 것도 66년 자기네가 월드컵 했던 이후에 처음이었어. 그렇죠. 뒤에서 게스코인이 플레이 메이킹 해주고 앞에서는 게리 리네커가 넣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토트넘 해가지고 그때 게리 리네커가 똥 싼 대회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태클한다고 넘어졌는데 야 빨리 일어나 잠깐 왜 빨리 일어나 빨리 경기해야지 잠깐 월드컵 당시만 하더라도 월드컵에 저 친구가 아디다스랑 계약을 해요. 아디랑? 아디다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아디다스 신발 신고 뛰는데 경기장에 딱 갔는데 신발을 안 가져온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아이 씨 어떡하지? 아니 그냥 동네 축구도 아니고 월드컵을 나갔는데 아 아 축구화를 안 가져갔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야 나 뭐야 축구 하나만 빌려줘. 야 여기 축구 하나만 빌려줘. 막 했는데 아이 그 나이키즈는 안 돼. 아디다스 아디다스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나이키 자기 발 사이즈에 맞는 게 나이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씨 아 씨 또 이렇게 흰색이라가지고 또 더럽게 눈에 잘 띄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인펜으로 이렇게 지워 나이키를. 아 우리가 블랙아웃 한다고? 어 블랙아웃 한다고. 쫙 지워. 그래가지고 오! 대박이야. 안 보여. 그 딱 신고 나갔는데 이제 킥고프 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하하하하하하 아 아 까만 구두약으로 다 칠해놨는데 그렇죠. 매직으로 칠해놨는데 비가 와. 아 씨. 비 오기 시작하고 이제 보니까 여기 하얀 나이키가 스우시가 슉악 보이는 거지. 아디다스가 계약을 해놨는데 월드컵에 최고 스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비싸던 계약이었는데 바로 나가리.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90년말에 최고의 스타인 상태에서 토트넘이 결승전에 간 거야. FA컵. 저 때만 해도 FA컵 권위를 한 게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결승전도 이제 리네커가 나오고 게스코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노틱은 포레스트하고 붙는데 최고의 스타니까 최고의 스타 국가대표 원투펀치가 있는 토트넘이 인기가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우승하겠다. 했는데 경기 시작하고 15분 만에 딱 이 장면이 일어나요. 이 상대방 이 친구가 라이트백이에요. 빨간색이 라이트백이어서 대각선으로 이제 파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마크맨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쟤를 걷어찘는 거예요. 저거 발바닥으로 거의 무릎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걷어찘는데 걷어가지고 빡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체인 선수는 아 뒹굴다가 일어나는데 게스코인은 저기서 무릎인 데가 파열이 돼요. 아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아웃이 돼. 교체 아웃 돼. 아 오히려 게스코인이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죠. 유로 2016에서 호날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열한테 뭐야 얹혀가지고 나갔잖아요. 딱 그 상태에요. 최고의 스타가 15분만에 없어진 거야. 아 물론 자기가 태클하다가 다친 거긴 하지만 여하튼 아하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기구하잖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상대방 자체 골 덕분에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기구한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결정적 순간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무릎인데 파열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그래가지고 저때 또 더 이 부상이 정말 개인적으로 최악이었던 게 시즌 중에 토트넘이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아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그 외부에서 이제 컨설턴트를 영입을 해서 여기 좀 봐달라. 정상화 좀 시켜라. 그랬더니 이 컨설턴트가 토트넘이 와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어 일단 돈을 선수를 팔아야 돼. 딱 보니까 게스코인이 제일 비싸. 게스코인을 무조건 팔아. 아 진짜? 그래가지고 시즌 중에 저때 세리에아가 되게 돈이 많고 잘 나갔었잖아요. 아 그래서 세리에아 라치오 라치오랑 협상을 해가지고 저 시즌 끝나자마자 라치오로 이적하기로 850만 파운드 이적료로 이적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아 그런 상태에서 다쳐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적 뭐 취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뜩이나 자제 자기 자제력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한 번 이렇게 우울한 일 생기면 막 진짜 땅 파고 지하까지 떨어지는 심리의 소유자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또 자기 컨트롤이 안 되겠습니다. 더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구나. 사건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 사진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라치오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는 부상 때문에 계속 수술 받아야 되고 우울하니까 이제 자기네 동네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술 먹는데 술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술 취한 그 팬이 어? 겟스코인 맞다고 아! 겟스코인 내가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팍 안았는데 나는 다리가 불편하고 쟤는 취했잖아 이거 뒤로 자빠진 거야 같이 아! 그거 그냥 우리 저희 술자리에서 있는건데 뒤로 같이 자빠졌는데 먹자골목 같은데 뭐 많거든요 그런거 서로 껴안다가 남자들끼리 어 그치 그치 자빠지면서 또 오른쪽 무릎 뚝! 해가지고 한 시즌을 거의 통으로 다 날려 그런식으로 크으 완전 무너졌겠네 예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요 아 가긴 갑니까 결국엔 가요 다음 시즌에 가요 어머 겟스코인 살찐거 봐 살찐어 이거는 그냥 감독 프로필 아니야? 가는데 또 그냥 가지 않아 이제 라츠오랑 협상을 해가지고 다 됐는데 갑자기 제이리그 제이리그가 아니라 일본 이제 그 당시 제이에프에 거기서 막 영임을 제안을 받아요 아하 그때 일본 돈 많았거든 버블 터지기 전이었거든 엄청나게 막 일본 진짜 경제 무섭게 치고 올라갈대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돈을 막 준다고 하니까 케스코인은 그런거 신경 안 쓰잖아 뭐 내가 라츠오 해가지고 축구적으로 축구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런거 없잖아 쟤는 그러니까 요 때는 뭐 90년대가 기본적으로 칠공주라고 표현했던 이탈리아 세레아 팀들이 되게 잘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탈리아 가가지고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돈만 준다는데 돈 줘? 나 일본 갈래 이렇게 되는거지 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래도 라츠오 쪽에 한번 물어보 말은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어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전화를 걸어서 어 라츠오가 계약금으로 80만 파운드를 주기로 해요 음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 계약금 200만 파운드 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왜? 아 나 200만 파운드 안주면 안가 5분 안으로 회생 없으면 그냥 나가리에요 그리고 딱 끊어 어 근데 5분 있다가 전화와서 콜해 아 그래가지고 라츠오에 가 어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 자체가 예 서프라이즈 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때 세레이아에 가서 세레이아 최초로 영국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아 원래 그전까지는 연구애들이 세레이아를 생중계를 안했구나 근데 게스코인이니까 정말 잉글랜드가 축구 낳은 정말 엄청난 재능이니까 아 근데 라츠오에 가서도 결국에는 큰 빚은 보지 못해요 왜냐면은 저희 가서 저희 가서도 적응이 안 돼 기본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한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딱 왔는데 얘가 13키로 갔다 온 거예요 아 13키로? 13키로가 그래가지고 디노조프 그 당시 감독이 디노조프에요 디노조프가 너 사람 빼면은 너 못 뛴다고 해가지고 개막 전까지 13키로를 빼 결국에는 그러다가 또 부상을 당해 아이고 그 라츠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요절 복통이에요 진짜로 아 라츠오에서만도 그 에피소드가 모아져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문화도 너무 신기해하고 이 친구 자체가 그래가지고 뭐 경호원이랑 막 싸우고 나중엔 친구 대회고 막 별생 쇼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네 팀 훈련하는데 저때 센터백이 라츠오 센터백이 네스타였거든요 아 네스타 어 팀 훈련하는데 네스타한테 태클하다가 지 다리가 또 부러져 아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디노 조프가 이제 감독이 야 너 좀 스트레스가 심한 거 같으니 부상도 치료할 겸 어디 좀 머리 좀 식히고 와 어디 가가지고 그랬더니 게스트코인이 아 나 지금 그런 데 가면은 나 또 망가진다고 안 된다고 나 그냥 여기 있는다고 조프 감독이 아이 자식아 내 말 들어 이럴 때는 머리 식혀야 돼 갔어 돌아왔는데 또 살이 쪄서 온 거야 또 살이 쪄서 왔어 그래가지고 조프 감독이 화가 나잖아요 너 새끼야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 이 새끼야 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하니까 거기서 게스트코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안 간다 그랬잖아 나 이럴 줄 알고 안 간다 그랬잖아 아니 딱 그냥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거 어린애들 부모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해서 뭐 해서 문재인한테 내가 안 한 터뜨리 타러가 몇 번이 되겠어 내가 안 한 터뜨리 타러가 내가 안 한 터뜨리 타러가 내가 엄마 타러가 뭐 그런 굉장히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꾸준한 출장은 못하는데 하필이면 로마 더비에서 꼴놓고 막 이래 그러니까 팬들은 또 좋아해 천재들이 그런 게 있잖아 하라 하거든 어떻게 해 예 예 근데 좋아하고 또 뭐 세비아랑 평가전을 갑자기 해요 이제 라츠호에는 천재 게스코인이 있고 세비아에는 천재 마라도나가 있어 아 마라도나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게스코인은 일단 평가전 일정이 잡히니까 그날로 파리에 가가지고 디즈니랜드 가서 놀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방을 잡고 거기서 또 술을 계속 마셔 시즌 중에 시즌 중에 그러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세비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우통을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주정을 부립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세비아에 가서 터널 선수 터널에서 이제 딱 서 있는데 마라도나를 만난 거야 어 그렇지 이렇게 딱 만날 수 있지 그래서 게스코인이 아 나 지금 술이 안 깬다고 아 워낙 뭐 계속 맞았으니까 나 술이 안 깬다고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아 야미거 괜찮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경기에서 게스코인은 골 넣고요 마라도나는 왼발 프리킥으로 골대를 맞춰요 아 정말 정말 세계의 천재들이야 재능 자체는 이 잉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시비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월터 스미스 레인저스 감독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고 갑자기 띵동 해가지고 문 앞에 나가보니까 월터 스미스 감독이 와있는 거야 뭐 왜 왔어 너 인마 이제 뛰어야지 아 힘든데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레인저스로 가요 아 그냥 레인저스로 가요? 레인저스로 가요 가서도 일단 첫 시즌 리그 우승 컵 우승 그 올해의 선수 다 받아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술을 계속 마셔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서 매일 술을 마셔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스코틀랜드 올해의 선수가 된 거야 팀을 우승시키고 19골루크 프리시즌부터 이제 논란을 만들어요 이 지금 피리부는 그 셀러브레이션으로 논란을 만들어요 저게 이제 레인저스가 개신교고 셀틱이 구교에요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올드펌 그렇죠 근데 이제 저 피리부는 제스처가 가톨릭을 굉장히 도발하는 제스처에요 굉장히 옛날부터 역사로 내려와서 뭐 되게 막 명예혁명도 있고 옛날부터 서로 싸웠어 옛날부터 이제 왕위를 두고 그렇죠 그렇죠 신교하고 구교하고 나뉘어서 막 계속 싸워 종교 때문에 싸워 왕위 때문에 싸워 계속 싸워요 근데 저 피리부는게 저거 해서는 안될거야 근데 이제 레인저스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제 이상한 애 왔으니까 야 너 꼴르면 이거 한번 해봐 왜? 그게 뭐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한다고 셀틱 앞에 가서 하잖아 걔네 막 눈 돌아가고 우리 팬들 좋아한다 해가지고 얘가 평가전에서 루마니아 팀하고 딱 하고 저거를 딱 하니까 팬들이 좋아하는 거야 레인저스 팬들이 아이씨 저놈 레인저스 아이가 개념이네 레인저스 아이가 마 우리가 누가 근데 그 다음에 올드폼에서 딱 해서 저걸 또 딱 하니까 난리가 나는거야 미치는거지 미치는거지 정말 미치는거지 진짜 그래서 난리가 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년 레인저스의 말년에서 또 몸을 푸는데 셀틱에 셀틱 팬들이 엄청나게 야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걷다 대고 또 이래 아아 사실 이게 미친짜리지 그러니까 게스코인 하면 사실 이 사진과 이 보도를 빼면 안되지 설명이 안되지 사실 레인저스에서 라초에서 망하고 와서 레인저스에 와가지고 다시 뜨고 그런 와중에 무려 자기네 나라에서 유러피언 챔피언십 유로96이 열리죠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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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에이스는 나 캐스코인이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뜰 차례다 라고 했는데 개최국이니까 이제 예선 없이 자동 진출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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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진출이니까 잉글랜드가 막 평가전 계속 잡고 있는데 중국하고 홍콩하고 한경기 씩 이렇게 또 잡은 거예요 가가지고 막판이야 마지막 평가전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약간 머리도 좀 이게 시키고 좀 실전 경험 감각도 좀 유지를 하고 해서 홍콩 갔다 오자 해가지고 두 경기 끝나고 마지막 날에 감독이 이제 야 너네 좀 나가서 맥주 한잔 하고 와 이랬어 리프레쉬 하고 와 그게 이제 실수였던 거죠 클럽으로 몰려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뭐 잉글랜드 친구들 뭐 뭐 술은 적당히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그냥 들이붓고 갑자기 들이붓다가 게스코인은 이제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나 오늘은 얌전히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아 처음에는? 응 왔는데 맥라마닌가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맥주를 머리에 쫙 부어 에이씨 붓고 잔 날라가고 누가 또 벽에 걸려있는 인테리어 소품 권투 장갑 있잖아 복싱 장갑 그거 끼고 와서 막 권투하고 서로 막 막 티셔츠 찍고 또라이 새끼야 또라인데 진짜 그래서 다들 맨 처음에는 좀 아 오늘은 얌전히 있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판이 되는 거야 응 개판이 되고 아 저희 실제 그래서 옷이 다 찢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네끼리 찢은 거야 지네끼리 다 찢은 거야 막 찢은 거야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나면 야 저거 뭐냐 딱 봤더니 저쪽에 이제 치과 가면은 찡 하면 뒤로 눕는 거야 어 그 의자가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 있네 응 야 저기 너 들어 누워 그래서 입 벌려 딱 입 벌리면 위에서 버틀로 이렇게 쫙 물을 부는 거야 술을 붓는 거예요 으아악 하고 마시고 해가지고 아니 뭐 아 진짜 그거 일반 사람들도 술에 미쳐도 잘 안하는 짓인데 그렇죠 선수들이 대회 앞두고 그랬다는 거잖아 그렇죠 저렇게 이제 힘들잖아 힘들어가지고 이제 잉글랜드로 오는 캐세이 퍼시픽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와 어허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 게스코인이 어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거기서 또 술을 한 잔 먹고 해장술 해장술을 비행기에서 먹고 퍼스트 클라스 딱 선수단들 타가지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게스코인 싸대기를 빡 치고 도망간 거야 그냥 장난으로 너무 장난으로 응 게스코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누구야 누구야 사람들이 애들 다 자는 척하고 아니 무슨 애들이야 거기서 게스코인 또 대폭발 어 해가지고 자리 다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막 애들 막 막 깨우고 어 난리 부르스하고 이렇게 앞에 앞좌석 뒤에 이제 TV 스크린 있잖아요 응 그걸 이렇게 주먹으로 까가지고 막 깨고 난리 난리 난리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막을 했다 네 개막을 해서 이제 잉글랜드 팬들은 망했네 우리나라에서 잔치하는데 망했네 이러고 있는데 조별리그 어 두번째 경기였을거에요 스코틀랜드랑 또 하필이면 스코틀랜드랑 같은 조에요 응 어마어마한 분위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진짜 역대급 골을 넣어요 아 개스코이니 역대급 골을 넣어요 뒤에서 뒤에서 볼이 딱 와서 어떻게 해야돼 뒤에서 볼이 와가지고 내 앞에 탕 튕겼는데 마크맨이 있어서 내가 통차가지고 얘 키를 넘기고 따다다 달려가서 그 내려오는 볼을 바로 논스톱으로 때려가지고 빡 꽂잖아 펠레 같은 친구들이 많이 했던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 볼 탕 튕겨서 넘겨서 뒤로 그대로 발리 때리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축구는 진짜 미친 듯이 잘했었죠 진짜 그 골을 놓고 달려가자마자 개스코이니 딱 누워서 입을 쫙 벌립니다 그래서 알렌시어로 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또 붙는거야 저게 이제 자기네가 욕먹었던 고 셀러브레이션을 그대로 한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무슨 얘기를 그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더 선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를 일제히 때린거잖아 미쳤다 우리 대표팀 잉글랜드니까 잉글랜드 대표팀 미쳤다 이게 대회 앞두고 그렇게 술을 먹어? 근데 술을 먹는 것들 이렇게 의자에 누워가지고 부어? 술을? 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 하니까 골을 넣으니까 야 어쩔건데 어쩔건데 야 나 눈 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진짜 술 붓는걸 똑같이 한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디어들을 또 조롱하는거야 야 니네들이 죽고 뭘 알아 우리가 다 알아서야 이런거에요 명함도 못쓰겠네 진짜 와 진짜 저 그 골장면하고 이 셀러브레이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요 유명하죠 게스코인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사진이죠 그 다음에 대회가 저거잖아요 뭐야 98년 프랑스 월드컵 어 프랑스 월드컵이 이제 나이상 거의 게스코인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다 라고 해가지고 예선에서도 자기가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팀을 본선에 보내요 본선에 보내고 그 당시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된 사람이 글렌 호드리아 토트넘 선배 뭐 대표팀 선배 그렇죠 해가지고 저렇게 뛰고 있는데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또 직전 전운 캠프는 요번에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의 라만가라는 데인데 거기를 26명이 가요 26명이 가고 최종은 22명이에요 최종 뽑히는 사람은 근데 일단 26명이 가 26명이 갔는데 거기 가기 직전에 또 이 파파라치 컷이 잡혀요 밤 11시 반 12시인데 시내에서 케밥을 사먹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아 이게 게스코인이에요? 와 이 사진은 아닌 것 같다 케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어 글렌호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얘 얘 안 될 것 같다 라는 결심을 내려요 결국엔 그래가지고 그 전운 캠프에서 22인 최종 엔트리를 발표를 하는데 결국에 게스코인이 탈락해 아 결국엔 탈락해요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늦은 밤에 케밥을 사먹었다는 건 그렇죠 자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동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면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게스코인이 응 리조트에 이제 선수단이 합숙하고 있는 건데 게스코인 방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 너 잘렸어 너 아웃 해가지고 바로 글렌호들 방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글렌호들이 필립 네비라고 야 인마 너 이번에 잘해야 돼 인마 이러고 있는 미팅을 하고 있었고 선수랑 딱 가서 나 왜 안 뽑았냐 야 인마 말할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폴 게스코인이 그 호텔 방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때려부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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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시다가 또 자기 이렇게 유리 테이블 깨가지고 여기 또 찢어져서 막 피철철 나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경영은 끝이 나요 하하 끝이 나요 마지막도 정말 예술이었네 네 아유 이건 이제 만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미들스브로로 갔는데 미들스브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경기 중에는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구단 버스 아무도 없네 해가지고 자기가 뭐 몰고 가 구단 버스를 몰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 그래서 버스 박살나고 구단 버스를 왜 몰아 자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키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냥 몰아 그래서 박살이 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원정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막 딴 데에서 버스 빌려가지고 또 가요 그리고 자기 또 변상하고 근데 경기 나가면 또 잘하고 술 취해서 왔는데 잘하고 그때도 술을 계속 먹으면서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그렇죠 이게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거야 진짜 최악으로 치닫죠 진짜 최악으로 치닫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중국 2부로 가 중국 2부 중국 2부 감독 선수 감독으로 가요 선수 겸 감독으로 가가지고 이제 데뷔전에서 골을 넣어요 데뷔전에서 또 골 넣어 감독 겸 선수로 갔는데 야 시작하자 골! 그러고 있는데 뭐 4경기 뛰고 두 달 있다가 너무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미국으로 재활 받으러 가는데 가서 이제 안 와 중국에서는 막 고소한다 이랬는데 아이 몰라 안 와 잠깐 치료받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안 와? 그 상태로 이제 하브리그에서 뭐 잠깐 화제성으로 계약했다가 또 술 먹고 없어지고 계약했다가 술 먹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케이터링 그 나중에 감독으로 선수 현역 끝나고 감독으로 이제 케이터링 그 타이어스 케이터링 타운이라고 옛날에 스폰서십 얘기할 때 얘기할 때 한 번 있었죠 저기 감독을 약 한 달 정도 합니다 한 달? 네 한 달 정도 하다가 또 술 취해서 또 쫓겨나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행보는 여기 신문에 나오는 이렇게 돼요 전혀 자기관리가 전혀 안 되고 약간 좀 슬프다 어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사진이 좀 슬퍼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악랄한 사람 악랄한 거는 이제 영국 언론이죠 이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계속 저렇게 자극적인 사진을 일면에 내모는 거예요 계속 내 걸고 심지어 데일리 미러라는 타블로이드는 미러 어딨지? 어 여기는 없는데 이 8명 사진이 아 여기 여기 하단에 유명한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의 여자친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게스코인이 위에서 세 번째 있는데 데일리 미러는 이 사람들의 그 핸드폰을 다 도청을 해요 도청을 왜 10년 동안 10년 동안 도청을 해킹을 고용해가지고 해커를 고용을 해서 도청해가지고 그게 말이 돼? 그걸로 기사를 써 기사 쓰고 혹은 뭐 게스코인이 야 오늘 밤에 한번 쏘자 어디로 와 그러면은 기자가 딱 고기라서 기다렸다가 사진 찍고 또 나고 아니 그게 돼? 안되지 불법이잖아 불법이지 미친놈들이네 그러다가 10년 동안 그렇게 도청을 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아 발각이 방율되었네 개인마다 다 손해배상을 해줘요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안에 게스코인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게스코인이 엄청나게 대륙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이슈지 게스코인은 뭐든지 기사만 쓰면 무조건 메인으로 걸리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뭐 축구계 기본적으로 너무나 핫했던 정말 세계 재능이었고 영국에는 또 하나 지금 우리도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 게스코인의 서사 중에 내가 말하면 10분의 1도 안 다른 것 같아 정말 그 엄청난 서사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화제성이 어마한 폭발적이었거든 맞아요 아 근데 막 지금 여기 이런 사진들 여기 뒤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그맣게 있는 거는 게스코인 안 같아 맞아요 저거는 심지어 저 옷이 밤 집에 입는 집에서 입는 파자마 가운잖아요 어 저 안에 그냥 나체야 나체야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 술 사러 온 거야 저거 하나만 입고 택시 택시 잡아가지고 그래서 슈퍼마켓 앞에서 내리다가 찍힌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게스코인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거는 영국의 윌리엄 호가스라는 화가가 그린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17세기 사람인데 남봉꾼의 행각 아 해가지고 요 가운데 남 그 남자가 맨 처음에 결혼하는 시점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 그림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성병 걸려 막 상대 막 전략 정략적으로 결혼했다가 사기 여자한테 사기 치고 나중에는 뭐 또 어디서 도둑질하고 술 계속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말 최후의 말로를 맞이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되게 무서운 게 저 뒤에 있는 귀부인이 보잖아요 귀부인 두 명 있잖아요 부채 들고 뒤에서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 뭐냐면 저때 정신병원에 저런 정신질환 환자들을 구경하는 게 또 관광 코스 투어 상품이었어요 진짜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저때는 그랬어 저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 관광 상품이라고요? 네 귀족들 사이에서 너무 야만스럽지 않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때는 그랬어 저때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뭔가 게스트코인 어차피 나 소름 돋아줘 그래? 아니 우리 지난 파벨라 얘기할 때도 사실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브라질 얘기할 때 파벨라가 그 이제 달동네 범죄나 연결되고 좀 어려운 동네인데 요즘 그거를 사람들이 파벨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그걸 만들었다가 그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렇죠 이건 도말이 안되네 네 이 그림 속에 저 귀부인이 아닌가 우리가 아 우리가 아 우리가 게스트코인을 향하는 게스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뭐 대한민국에도 저런 논란이 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명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거기에 한몫 보태고 있는 거는 아닐까 아 그런 거를 한번 좀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 으 으 으 으 레디용 내가 멋지게 생각하지만 와 오늘은 이야 이 형 봐라 으 으 이렇게 이제 역사 저널 그날 뭐 요런 걸로 엔딩으로 하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게스트코인이 어떻게 자기의 한 일기를 마무리 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도 네 아마 그러진 않을 거야 못할 거야 아마 네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 그러긴 하네 그건 뭐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거겠고 우리도 뭘 지켜보겠고 아까 어느 분이 댓글로 루니랑 비교하면 어떠냐고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루니 한 10명 합친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게스트코인이 아 축구를 그리고 루니 10명 합친 것보다 더 엄청난 진짜로 잉글랜드에서 배출한 재능 중에 그냥 원톱이었어요 게스트코인은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